이거 분위기가 이대로 안된다 이대로 가겠습니다 뭔가 오레이 뒤에 냄새가 나죠 상대 미드도 야스오 배난거 보니까 AP하려나 AP하네 방어마저 하나씩 듭시다 어쩌나 버틀버까지 추락하셨습니까 추락이라뇨 화이팅 이번 판은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분노모드로 하자 존카로 가겠습니다 칸슨 출격 뭐야 이거 지금 봤네 정화유치화가 나왔는데요 아 맞네 다치네 80%에서 올라가지 않네 네 그건 저렇게 하고 충분히 질수도 있다 그쵸 저는 정글이 강타 안된 판에서도 져봤어요 뭐야 W 찍을걸 그랬다 W 찍을걸 그랬다 어 50님 그건 좀 아닌듯함 이거 설마 타고리 긴거 봐 잡긴 했네요 아군이 강타고리 긴거 분위기가 그거 설마 가능? 이거 이대로면 패배 가능인데 피한데만 쏘자 쏘고 난 여기까지야 잡아주겠어? W 쿨 오면 어라평? 어? 게임인가? 이거 이상합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거지? 분카로 가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분노모드로 갑니다 좀 더 집중한다는 의미로 아 이거 아깝다 까비 어 다행이다 이정도면 나쁘지 않죠 그래도 아 이게 궁이 안맞다 계속 너무 아까운데 리신 뒤에 봐주고 있겠다 이거는 와 알고 죽었어 렐리신이 좀 잘 노렸다 이거 분위기가 이대로 안된다 이대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흑우벌레 판자특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버트버인가요? 예 알려주셨다구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가능할까?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요? 와 뭐야 그래도 할만하긴 해요 상대 아펠이 결국에 전멸이 없어서 한타에서는 잡을만하거든요 그거 노려보고 해야겠다 다리도 왔네요 지킥이 좀 어렵겠다 이거는 좋아요 이런거 오라라 네 아 까비해 흐흐흐흐흐흐흐흫 야 이거 안하는게 낫지 않았을까?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참 어렵네 오오 네 난 터지긴 했네요 오케이 굿 좋았습니다 야 이걸 킬을 하나도 못먹는다고? 말도 안돼 아비 안되지 않을까요? 되네요 일단 뭐 좋았습니다 일단 팀은 다 잘 컸어요 저는 뭐 잘 크지 못했지만 괜찮아 굴리팀이 잘 컸으니까 오케이 아 네 봐요 가버려 일단 전 킬 먹어서 만족합니다 배런까지 굿 굿 네 하하하하 네 와 이걸 못잡아? 말도 안돼 말도 안돼 오케이 가버려 고맙습니다 이거 못 잡으면 말이 안되지 자 끝났네요 되지 캐릭터가 안 움직여요 뭐야 그 앤 미드인가 이러면 화이팅 좋은데요 좋아요 시작이 그 앤 리메이크 됐죠 생각해보니까 다 먹었는데 아 아 아 아 아 좀 때려놓죠 볼찬도 먹고 뭐야 좀 아쉬운데 아깝다 아 이거 참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센거 봐 와 Mortal 너 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역으로 땄죠 따봉 야 좋은데요 오케이 어우 네 괜찮아 킬 못 먹었어도 결과 좋으니까 그쵸 와 아깝다 얘 이렇게 죽어 별력 먹어서 다행이다 그쵸 아쉬운데 와우 만년설이 묻히고 아쉽다 그쵸 어 맛있다 이길 수 있을까? 잘 모르겠네 어 잡긴 했네요 어 일단 많이 잡는 중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오 리신까지? 오케이 이러면 좀 할만하지 않나? 이대로 롬바까지 먹어버린다면? 어 네 오케이 좋았습니다 롬바 롬바 굿 굿 와요 바랍초 오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와 이게 안 맞아? 너무 아깝다 리신 잡았으면 할만했는데 나이스 트라이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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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오네 낫긴 했네요 그래도 아 좀 잘했으면 살지 않았을까? 많이 아쉽네 최상의 컨디션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결과가 난 탔어요 오케이 굿 좋았습니다 이런거 먹으면 16되지않나? 오케이 됐어요 일단 와 진짜 아깝다 ids 와 아깝이 와 나를 이겨 안 죽어? 느머아까운데? 옴 비애고도 안 죽었어요 근데? 오케이 굿 아깝이 주행까지 잡으면 좋았습니다 쥐어 오 좋았습니다 어디갔어 저기있다 탈퍼면 흠낼만 하지 않나 아 근데 애매한데 안되겠다 아무거 너무 빨리 나온다 오 좋았습니다 잠시요 가버려 왜 안가 오케 못 아니 뭐 이겼다면 오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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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